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꿈 나와라 뚝딱 꿈 나와라 뚝딱 꿈을 찾아 뭐하나 찾아 힘들고 어려운 일 모두 요새 망망이로 뚝딱 헤쳐나간다 이리 콩자리콩 깨비깨비 콩콩 꿈 나와라 뚝딱 꿈 나와라 뚝딱 우리의 친구 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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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사라졌어 역시 난 뭐든 잘 어울린단 말이야 하하핏 으응 먹을 거 없나 롤랄랄라 롤랄랄랄랄롤루 롤롤랄랄라 이야하 드디어 완성 뭔데? 뭔데 깨비 이번엔 뭘 발명한 건데 이번엔 제발 제대로 된 발명이었으면 좋겠다 에이 이번엔 확실해 총같이 생겼네 이걸로 말할 것 같으면 버블! 버블건이야 버블건? 응! 이걸 쏘면 공기방울 발사돼 공기방울이 소리를 잡아서 소리방울이 되는 거야 소리를 모아서 연구하려고 발명했어 그래? 예쁘다 얘들아 어? 이건 뭐지? 깜깜해 어떻게 된 일이지? 아무래도 버블건이 고장 난 것 같아 고장?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원래는 소리만 잡아서 방울에 당겨야 하는데 깨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그럼 이제 깨미의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거다 이거야? 깨미, 깨미를 도와줘야지 깨미가 잔소리를 안 하니까 좋은데 뭘 그래 넘어진 김에 데굴데굴 구른다고 우리끼리 신나게 노는 거야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겠지 깨미, 깨미, 깨미야 아하, 버블건이라? 안경 녀석이 꽤나 재미있는 물건을 만들었군 그래? 버블건으로 깨비 녀석이 주문을 외울 수 없게 만든다면 방망이는 무용집을 좋아, 좋아 그럼 일단 저 버블건을 뺏어야겠고 도저히 안 빠지네 어, 저게 뭐지? 에이, 너다! 당겨, 당겨, 당겨 호흡, 메, 돈, squ… 아이 베이더, 버블건으로! 또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야?! riad다 할 의무는 없지 어서 이제 내둬! 아싸! 아싸! 으억! 자, 아싸! 100B! 개isty! utilities 인종 너희들 군 좀 놔볼테 깨미 용사 짱을 떴다 페이더 녀석 홈쭈리 났겠지? 이게 왜 이렇게 커진 거야? 깨미가 계속 말을 해서 소리방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깨미 깨바, 좋을 수가 없을까? 그래, 좋은 생각이 났어 초강력 꿀벌침을 쏘면 커질지도 몰라 초강력 꿀벌침? 자, 모두들 물러서 그대로 자라 어쩌면 좋지? 눌러보는 건 어때? 어허, 그래 강한 압력을 가면 터질지도 몰라 안 터지잖아 더 커지는 것 같아 깨비 깨비 방망이를 써봐 그래 알았어 안 터지잖아 꽁꽁 깨비 쩝 꽁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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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깨부 미안해 깨부 미안해 왜그래 뭐야 어떡해 진정해 깨부 안경이 어렵나봐 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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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웃음 나 눈이 봐 공기 방울이 꽁꽁 얼었어 그래 공기 방울이 깨뜨리자 내 안경처럼 말이야 맞다 그거야 그거 하나 둘 셋 얍 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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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답답해서 혼났네 예진아 깨니의 잔소리는 정말 최고다 최고 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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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들 그렇게 놀지만 말고 빨리 날 꺼내달란 말인데 어서 이 녀석 깨부 당장 또 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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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